김남국 의원이요. 일전에 2021년에 국민의힘의 윤희숙 당시 의원이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윤희숙 의원의 부친 땅 논란으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유선이에요. 윤희숙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이 보좌진을 성폭력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은 김병욱 의원을 향해서 꼬리짜르 의식 탈당하지 마세요. 허위 사실처럼 간주하고 국민의힘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장해천 최고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에 빗대서 이제는 내로남국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퇴 때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이 조로남불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제는 내로남국, 남로남불 등등 조국 남국 이런 별의별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결국 정치인은 과거에 했던 말로 자기 자신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나 의원직 사태에 대해서 냉소하고 비판했던 김남국 의원이 나 탈당했으니까 그만이다 라고 이 논란을 비껴나가기는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자면 김남국 의원이 2020년과 2021년에 국회의원 되고 나서 공개적으로 부동산으로는 아예 돈 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거든요. 북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잡아야 된다 뭐 그랬죠. 부동산은 북한 이야기 나올 정도로 잡아야 되고 돈 못 벌게 해야 되는데 코인으로는 돈 벌어도 되나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고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파고를 탈당으로 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 무소속 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일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으로 활동해도 무슨 이야기를 하건 그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비주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거든요. 7인의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 방송 나간 것도 이거 다 민주당의 리스크로 작용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길게는 다음번 공천 국면에서 김남국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 같은 무소속 의원들 공천 주느냐 마느냐 특히 김남국 의원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2차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민주당도 이참에 발본 세 권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과 코인 리스크를 등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조 의원님. 아까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인해서 수사 중단이 맞냐 그래서 맞다라고 발언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안이하고 오만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고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내려놓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네. 탈당하지 않았어도 제대로 된 공당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면 다음 총선에서 김남국 의원은 과연 공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김남국 의원의 이번 탈당으로서 배지는 내려놓고 돈은 지키겠다. 뭐 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고 배지가 아니다라는 솔직한 양심 고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공천 못 받게 된 상황이고 탈당함으로써 여러 가지 윤리조사, 감찰, 진실조사단 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을 벌게 되었다. 전략적으로 너무나 예측 가능한 수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응대해주고 저는 추측컨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반드시 상의하지 않았을까. 이게 서프라이즈 탈당이었을까 아니면 상의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쉽게 탈당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전 저렇게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한 것은 그 전에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에 무언가의 상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지도부하고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탈당했다고 했을 때 탈당해서 놀랐다라고 말하는 지도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저는 언제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워딩 자체도 잠시 떠난다. 너무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김남국 의원이 선택한 것은 배지 대신 돈이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함께 정치하려고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에 상의 후에 탈당을 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아마도 그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 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맙습니다.